안녕하세요. 엣지게임방입니다. 열심히 하고 싸웠는데, 갑자기 렉이 걸려가.. 어.. 렉이 아니죠? 문자가 생겨 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 일단, 싸우는 거를 최대한 좀 줄이면서 가죠. 싸웠다가는 좋은 꼴을 먹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요거를 하는데 에러가 났거든요. 자, 요거를 하는데 에러가 났었는데, 또 에러가 났는지 안 보죠. 되네? 휴마오로 이동시켜라. 엣지게임방입니다. 엣지게임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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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게임방법에 종월드벨 넣으면 되요. 이것도 튕기는 버그가 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가니. 동면실. 여기서 제가 깨어난 거겠죠. 어떻게 가는데 여기를. 열어. 아하. 자. 여기는 희망호에요. 희망호를 왔고. 희망호를 그. 제 함선에 연결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죠. 지금 극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흠. 흠. 오랜 일일까. 4.01% 확신한다. 그래. 가자. 행성 전체의 인구를 주인이 될 수 있다. 아이씨 뻥이네. 자 이동시켜. 자 이동시켜. 자 이동시켜. 자 이동시켜. 자 이동시켜. 자 이동시켜. 그래 니가 해라. 자 이동시켜. 자 이동시켜. 자 이동시켜. 자 이동시켜. 오! 이동해 성공을 했죠? 아, 여기서는 또 빨리 볼까? 자, 스킬을... 아... 뭘 올려야 되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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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올리고 특전에서 아... 아, 뭐가 주지? 데메이진가? 아, 그래. 전투로 가자. 가는 길은 좀 빨리 가는 길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다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야? 아... 자, 일단은... 어... 내 우주선으로 가야겠죠?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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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스판, 엑스판 다 있는데... 아, 피스판도 다시 해보고 싶네요. 참아야죠. 내일 또 데드 스트레인딩이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그래도 한... 한 달은 또 버틸 것 같은데... 버텨? 음? 아...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무기가 여기도 있나? 여기도 살게 자판기가 있나? 자판기가 없잖아 판매상 무기가 이래가지고 안돼 이러니까 안되니까 모나크에 스텔라베이 착륙장으로 가서 일단은 무기를 좀 총알을 좀 수급을 하고 그리고 가서 아 정말 없는거 맞아? 아 또 여기있는 애들도 적대적 관계가 되진 않았겠지 아 위치 안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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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어 이제 됐어 됐어 자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나? 아 됐다 자 지금 웰스 피니어스 웰스 박사 쪽에 이사회 애들이 공격이 들어간거죠 그거를 이제 방어를 해주러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도와줄게 비니어스의 실험실 아 그러니까 이사회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웰스 박사의 말을 듣느냐 했는데 왠지 웰스 박사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웰스 박사의 말을 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 뭐야 한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토리 미션이 10시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은근히 오래 되고 있어요 뭐야 제포? 뭐야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래도 못했는데 아 아 아 왜 이렇게 안죽는거야? 뭐 함정이었어?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복면 헬멧? 아.. 이걸로 하는건가? 아..이거 어떻게 들어가는거냐? 어..이거 뭐야? 오..이거 쫄났네..여기가? wi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칭 능력이 안되는데...어떻게 하라는거지? 해킹? 마지막 유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칭이 떨리면 안되는거야? 해킹? 뭔 소리야 사다리가 왜 나오고 쐈는데 괜찮잖아 아니 뭐 어쩌라는 거지? 자 일찍을 한번 보죠 아 구역을 수색해서 안보를 찾아내라 아하 암호를 찾아내라고 과학무기 과학무기? 뒤로 더 cyt Сколько둠이 과학무기 이것한테 뭐가 있나? 없잖아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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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네 자 여긴 아니고 저 안에 있을 거라고 저 안에서 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방을 뒤져야지 방을 뒤지고 났는데 뭐가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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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책상이나 이런 데 없을까? 어, 참 음? 단말기 암호 야, 역시 흑돼지한테 있었구나 흑돼지? 자, 잊히지 않는 비밀 또 업데이트가 됐고요 저쪽으로 가라 뭐가 있는데? 오 타르타로스 토킹 시설로 간다? 아, 경험치도 엄청 주네 자, 그러면은 음? 최고 보안등급 교도소 가죠? 자, 타르타로스로 갑니다 자, 타르타로스로 가는게 어, 거진 거진 다 끝내 끝내는 거진 이제 스토리가 다 됐다는 느낌이죠 가면 못 온다 타르타로스로 타르타로스로 출발 자 돌이킬 수 없다 그래, 돌이킬 수 없어 저장 저장하고 근데 다른 행성들은 뭐야? 저장하고 저장하고 고맙게 저장하고 도구 저장하고 저장하고 지킬 수 없어 처형하겠다. 자, 이제 그 새로운, 거의 새로운 세상. 회장과 대적한다. 타르타로스의 로겔 회장과 대적하라. 자, 이 퀘스트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즉갬방이었습니다.